뮤직비디오 가사 한글자막 by 한효정 어머님이 아프시니까 제가 마음이 안 편하네요 우리 막내 올케가 캄보디아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막내 올케가 어머니를 지금 모시고 계시거든요 내가 너무너무 고마운 건 우리 캄보디아 올케 비싸이 비싸이 고마워 억근지란 코로나가 이산가족 만든듯이 이렇게 만들어놨으니 빨리 좀 코로나가 잡혀서 전 세계 국민들도 더 편안하게 완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엄마 건강하세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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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